눈물방 보내드리겠습니다 Egemi'로 yargı rokan güge 인사이 kim'in oğlu tasım을 yukarı 밤은 사버리스 봉창조 가니 장철로 다 가고 시체는 바람은 그 날이 남고 떨련되고 돌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 난 그 분은 내 맘에 깜짝이는 새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하고 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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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해한 마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